안녕하세요 뽀머시기님 응? 뽀머시기님? 네 내가 왜 뽀머시기죠? 그냥요 어? 삐졌어요 그래요? 아니 왜셨어요? 그런게 어땠어요 일루와요 아 누나가 삐지다니 나는 다른 파란 애랑 놀아야겠다 어? 왜요? 나랑 놀아야죠 어? 뭐야 이거 뭐지? 왜절로지? 아 저리가 나는 이 친구랑 오프닝 해야 되니까 아 저리가 알았지? 아니 누구랑 나랑이랑 같이 그 친구랑 누구랑 간다는거야? 아 나는 나는 네 파란 친구랑 오프닝 해야겠다 안돼 어딨어? 태광이 뭐야 이거 아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시냐고요 поч인 Keeping 우리 우리 나